웃고기 소고기 제가 흘러가는건 이거네 여러분들도 행복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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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amual.com 외국인 제가 유튜브로 공책에 다 적어놔도 돼요. 참고해서 한번 초안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떡하지? 아니 나 뭐 쓰냐? 나 뭐 하고 있냐? 딱히 기억나는 게 없는데. 나 이때까지 뭐하고 살았는데? 나 뭐 어떻게 해야 돼? 되게 뭐 황한 건 많은데 딱히 쓸만한 게 없어. 핑계보 좀 먹어볼게요. 핑계보가 여기 없어. 여기 있어가지고. 제가 핑계보를 보니까 좀 알겠어요. 어떤 식으로 들어야지. 그럼 7학년 때부터 해왔던 활동들을 점차 모으면서 스토리텔링을 할 예정입니다. 보니까 아직 1학년 때 진짜 진짜 아무것도 안 썼더라고요. 활동을 안 했나 봐. 아무것도 없어. 핑계보가 이렇게 안 되는지 몰랐어. 어쨌든 다소소를 일단 초안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생겼는데? 엄마. 이게 어디 있는데? 내가 이거 잘못했네요. 내 거짓말은 딱히 먹었을 때 다소소를 먹었어요. 내 거짓말은 딱 한 줄 아는 거짓말이에요. 키비 맛? 뭐여? 깔라만시. 그 느낌 나요. 근데 이거 잘 먹었을 때 맛있다 윰무하고 먹는게 제일 맛있네요 나나나나나 여기에서 빈 밖에서 본다 두개가 비닐을 준비했어요 로제시에서 중심으로